아 저도 피부가 쩍쩍 갈라지거나 갑자기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. 특히 여성분들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에 우리 정말 급하잖아요. 그럴 때 제가 애착하는 마스크인데요. 이 호랑이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있고요. 뾰루지에 올라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워터밤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위험처럼 수분이 폭탄으로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에 한 번에 피어되는 그런 이름입니다. 이 위험을 보세요. 이런저런 팩들이 많지만 이 워터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쓰기에는 조금 리치하고 제가 엄청 오늘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꼭 특별 케어를 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날 그런 날 부착하는 팩이거든요.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렇게 부착하고 하루 푹 자고 다음날 가면 피부가 너무 귀신같이 좋아진다기보다 괜찮아져요. 그래서 저도 늘 피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도 남모르게 이런 노력을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저의 119, 나만의 119, 메디어스 SOS 응급처 막팩이었습니다. Easy answer! Science! 예약청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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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jogo신지 You moreныGB 엔터게 це 안전! 처리 좋아하시 redu 는서의 건 niż 구도 사이지만 lol 여러분 and satanazzi